어... 응. 저 뽑기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. 오늘 살짝 좀... 유... 유벤인가? 얘를 뽑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선량탑이 있네? 아 이거 있고 3장씩이나 줘? 아 20층하고 10층이 한 장씩이구나. 자 가. 가자 가자. 얘부터 13장. 13장에 한 마리도 안 넣겠어. 13장에 한 마리도 안 넣겠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